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대전환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코로나19 시대에 현재에 대한 시대 인식 그리고 투자가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인사이트가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투자 거장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대전환의 시대에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로나로 봉쇄한 나라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미 십수년을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데 국가의 모든 것을 폐쇄한 싱가포르의 영향은 몇 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두 번 다시 예전의 번영기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이다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방대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채무 비율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INF의 웹사이트에서 확인되면 싱가포르의 GDP 대 채무 비율은 세계의 상위에 위치한다 정부는 채무를 상위하는 방대한 준비금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준비액이나 부채액 등은 공표하지 않는다 준비금이 줄면 젊은 세대의 장래는 어두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번에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준비금이 줄고 있다면 순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된다 일단 짐 로저스가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떠한 통계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싱가포르의 나라는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짐 로저스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세계 각 국가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예방이라든지 방지를 대책에 세워서 최대한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국가를 돌리려는 나라들이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서는 안 돼 확산돼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싱가포르는 문을 닫아버리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어떠한 데이터나 수치들을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문을 닫은 나라들은 분명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영향이라는 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짐 로저스는 이 코로나19를 대처한 나라들의 정책이 있어서 뭐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나라를 닫는다거나 폐쇄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전과 비슷하게 개방을 유지하고 최대한 이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생긴 채무,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블 장세의 특징 요즘 장이 되게 좋죠 나는 시장의 더블 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지만 온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버블 말기에 과열 장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2021년이다 더블 딥은 2021년 전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 해의 주식 장세는 그다지 좋지 않다 누가 이기건 선거를 한 해의 대량의 지출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다음에는 4년 뒤의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장세가 과열되어 니케의 평균 주가가 다시 과거 최고가인 약 4만 엔까지 상승하면 2021년, 2022년은 불안해질 것이다 버블 장세에 해피엔드는 없기 때문이다 버블 장세라는 것은 무슨 붐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 주식 붐이나 하이테크 주식 붐이다 그때 맨 먼저 당하는 사람은 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먼저 공매도를 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잇는다 그 다음으로 붐을 믿는 사람들이 전명한다 그들은 붐에 편승하여 과열 장세의 막바지에 모든 것을 잇는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전멸한다는 뜻이다 버블을 믿지 않는 노예한 늙은인 내가 참전한다면 우선 맨 먼저 내가 괴멸할 것이다 이 장세는 미쳤다고 생각하며 일치감치 공매도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딘가의 20대 젊은이가 나는 천재다 이 얼마나 간단한 장세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계속한다 공매도를 시작한 나는 거기서 파산한다 하지만 그 뒤 찾아오는 버블 붕괴로 그들도 전멸한다 과열 장세의 회의적인 사람도 붐을 믿는 사람도 모두 큰 손해를 본다 그것이 버블인 것이다 버블 장세의 특징 지금 코스피 사상 최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구요 이제 짐 로저스는 이게 버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먼저 일단 자신이 정확히 밝혔어요 더블 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을 잘 못한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빠지고 언제 폭락이 오고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였는데 뭘 무슨 말을 했냐면 버블 말기의 과열 장세 뒤에 올 것이다 그 위기는 폭락은 버블의 말기에 온다 최고 정점을 찍고 있는 그 다음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2022년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어쨌든 더블 딥은 2021년 전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일단 틀렸죠 짐 로저스도 일단은 더블 딥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치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임제죠 그래서 4년 동안 하고 재선거를 치러서 4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년 차에 국가가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는 거죠 선거를 이제 뭐 하기 때문에 대량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대통령이 2년, 3년, 4년 차에는 그 빚이라든지 지출을 막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대통령 다음에 주식장세는 좋지 않았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 있는 부분 버블 장세에 해피엔드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뭐 하하오 막 웃고 있잖아요 너무 더 좋죠 주식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버블 장세라는 것은 무슨 무슨 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면은 반도체 붐이죠 반도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사상 최고치 막 찌고 있고 근데 이 붐이 불었을 때 맨 먼저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붐을 믿지 않는 사람 뭐 반도체 얼마나 가겠어 반도체 뭐 가봤자지 3년째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당한다는 거죠 왜 그 주식이 올라갈 건데 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인버스까지 사는 경우도 있겠죠 인베스라는 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당하는 사람들은 그 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로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 당하는 사람들은 붐을 믿는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갈 거야 우리나라에 반도체밖에 없어 반도체가 이유란 희망이야 라고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붐에 편승해서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전멸한다라는 거예요 과열장세의 막바지에 이제 주식이 빠지기식 하고 뭐 폭락장세가 오면은 모두 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벌던 사람들도 어차피 폭락을 하면 뭐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붐 뭐 주식과열 이런 거 막 왔을 때 버블이 막 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전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저스가 얘기했어요 자신을 이제 버블을 믿지 않는 노애한 늙은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단 이런 붐에 내가 참전하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내가 괴멸화 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 이건 미쳤다 이건 버블이다 누가 봐도 버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씩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는 공매도를 하는데 주가 막 올라가니까 당연히 돈을 잃어버리겠죠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니까 어 그 다음에는 20대들 30대들 어 야 나는 천재다 진짜 나 주식 좀 잘하는데 맞아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승자는 없는 거죠 결국엔 그럼 모두 다 어 붐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돈을 잃고 망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을 생상 인간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줌을 통해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에서 교회로 이주했다고 해서 도쿄나 런던 같은 대도시가 사라질까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뉴욕 같은 곳은 세금이 많고 도시의 운영 상황이 호뚝하기 때문에 쇠퇴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운영이 지나치게 나쁜 대도시는 침체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뉴욕에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 마이애미나 휴스턴 같은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도시에서 교회로의 이주와 관련된 투자에서는 줌의 주가가 이미 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 교육이나 의료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관련 종목의 대부분은 코로나 재난의 와중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급등하여 이미 버블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코로나가 바꾸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앱 중 하나가 줌이라는 앱입니다 저도 몇 번 사용해 왔는데 줌이 뭐냐? 화상회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줌은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에서 교회를 이주했다고 해서 도쿄나 런던 같은 사람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사무실이 없는 세상 재택근무를 하는 세상이 왔다고 하더라도 서울, 뉴욕 이런 도시들이 사라질까? 일단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줌이 생기고 재택근무 활성화돼도 대도시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다른 곳으로 여기서 마이애미 휴스턴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살기 좋은 곳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한적하고 집값이 저렴한 되게 거주하기 좋은 이런 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도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조금 살기 좋은 좀 변두리 외곽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줌의 주가가 굉장히 높이 많이 올라갔고 또 학교 교육이나 의료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죠 요즘 학교 교육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하지만 이미 이런 것도 다 반영돼서 버블이 되어 있다 줌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주가라든지 아니면 뭐 원격 의료에 대한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가서 버블이 껴 있기 때문에 자신은 투자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줌이 이제 활성화됐어요 저도 줌으로 뭐 강의도 하기도 했고 줌이 더 낯설지가 않습니다 강사들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나 강의를 많이 듣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줌이라는 것이 일상화됐고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100% 다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가 줌이 되지 않겠지만 상단 부분은 줌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포인트는 어떤 분야나 회사가 회복하고 크게 상승할지를 판별하려는 일이다 나의 투자 기법은 값이 쌀 것과 변화 외에 아무것도 없다 싸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찾아내 사는 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 제한으로 관광으로 항공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코로나로 싱가포르의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항공에 주식을 샀다 공항 서비스 회사의 주식을 사도 좋을 것이다 충분히 조사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인지 어떤지는 몇 년 뒤에 알 수 있다 공항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아무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류나 운송회사의 주식은 폭락했다 그래서 중국의 와인 회사의 주식도 샀다 오랫동안 사고 있는 러시아 해운 회사의 주식도 더 많이 사두었다 나는 현재 국가로서 일본 러시아 중국을 주의하며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주가가 과거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중국 주식은 고가에서 50% 일본은 앞서 말한 대로 40% 이상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일본 주식의 상장지수 펀드를 샀는데 이유는 일본 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 주식의 상장지수 펀드를 많이 샀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와 경쟁하지 않고 순순히 같은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따라간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나라의 주식을 사고 싶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값이 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단기 채권도 갖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한 일로 러시아의 농업은 사실 꽃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농업이 원유가격의 하락을 상세해 주고 있다 이제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짐 로저스의 투자 방법을 엿볼 수가 있죠 일단 기회라는 것은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위기 사항을 잘 지켜봅니다 짐 로저스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위험에 빠졌는지 어떤 기업이 위기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있어요 자신의 투자 기법을 값이 쌀 것과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 값이 싼 뭐 주식 기업 국가 이런 국가 중에서 변화할 수 있는 종목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고 긍정적인 변화가 결국은 자신이 투자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확히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항공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어? 요즘 항공 분야가 굉장히 어렵네? 그럼 값이 쌀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 투자 길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그럼 항공 분야가 뭔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살펴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 맞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자신은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에 얘기가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싱가포르의 공항이 폐쇄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을 주식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 서비스 회사의 주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샀고 또 레스토랑이나 호텔 뭐 운송 와인회사 러시아 해운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세 개의 국가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고점보다는 아직 주식이 낫기 때문에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근데 아직 중국, 일본, 러시아는 과거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일본에 관련해서는 일본은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일본은행이 일본 주식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나보다 돈이 많은 그 일본은행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순순하게 순순히 일본은행의 그 판단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과 돈이 많으니까 틀린 판단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 러시아가 뭐 미국하고 사회 안 좋고 전세계적으로도 뭐 미움을 받고 있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면은 이 나라의 주식은 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신은 기회로 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전환의 시대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이 책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뷰할 거고요 짐 로저스의 안주띠이라는 인사이트를 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대전환의 시대라는 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짐 로저스는 과연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의 생각을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반도에서 38선이 열릴 때 기회도 열린다 한국에 대해서는 38선이 열릴 때가 기회다 한반도를 사람, 물건, 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북한에도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북한에는 높은 교육을 받은 값싼 노동력이 있고 한국의 경영능력이나 자본이 뒷받침하면 잠재능력이 아주 높다 하지만 한반도를 이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릴 것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의 북한은 1980년대에 중국이나 2010년경에 미얀마와 비슷한 상황이다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 짐 로이어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5년 안에 한국은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투자하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가진 잠재료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북한의 화폐에 투자하고 싶다는 얘기를 수많은 강연에서 했습니다 물론 아직 통일 안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한국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번 책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38선이 열릴 때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통일이 될 때인 거죠 결국엔 그래서 사람, 물건,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저스가 기대를 하는 부분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인데 높은 교육을 받은 거죠 거기다가 남한의 자본 이게 융합이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에 투자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가 말하는 뭔가 투자 타이밍? 이런 건 아직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 다만 나는 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투자를 하고 싶다 현재 미국인인 나는 안타깝게도 불가능하지만 이란을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주요 산업인 원유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나라가 러시아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인구 통계상 굉장히 젊은 국가라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 전체가 변화를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저는 여기서 좀 인사이트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이런데 투자 왜 해 혹은 거들떠보지 않는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죠 아까 뭐 북한도 그렇고요 뭐 이란도 그렇고 짐 로저스 측을 보면은 이런데 계속 투자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막 관심이 있는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이런데 투자하고 싶다가 아니고 뭐 사람들이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데 투자가 가능한가 라고 싶은 이런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란을 왜 좋아할까 뭐 이란은 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처로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란은 이제 원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이 원유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 언젠가 원유 가격이 오를 텐데 그럼 그때 이제 이란의 국가 상황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두 번째는 러시아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투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가격이 싸겠죠 그 나라에 대한 투자 그 가격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인구 통계상 굉장히 젊은 국가다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제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이 세 가지를 빌어서 이란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 디지털 화폐는 전부가 컨트롤하게 된다 역사를 봐도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고 있고 정부는 화폐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한다 가상화폐 참가자는 우리는 정부보다 머리가 좋다고 주장한다 라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정부는 총과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스를 수 없다 100년 전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을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 전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발행하는 지폐 이외의 것을 사용하면 반역제로 처형한다 고 선언했다 누구나 처형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화폐를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화폐로서 가치가 인식되고 성공하기 시작하면 각국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를 독점할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있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투자할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버블의 징조이고 그저 투기처럼 느껴진다 지금은 그냥 버블식이다 누구에겐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고 물어도 대부분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나 자신은 지금 집에 있는 은자니 얼마나 확실히 얼마나 알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재료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 요즘 붐이죠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2030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상화폐에는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지금 로저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라는 존재는 화폐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화폐를 통제할 수 없는 거 자신들이 화폐를 얼마나 발행하고 이 양이라고 할까요? 화폐의 양을 통제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뭐 아이? 뭐 존재라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뭔가 가상화폐의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보다 머리가 좋다 라고들 뭐 얘기하지만 정부는 총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총 법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 뭔가 자유롭게 통제를 풀어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가상화폐는 자신들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에는 누구나 뭐 좋아하는 물건을 물물 구하는 형식으로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80년 전에 영국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발행하는 지폐에 의해 것을 사용하면 반역죄로 처형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누구나 이 처형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뭐 우리가 발행하는 돈 말고 다른 돈 쓰면 안 된다 뭐 이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총으로 쏜다든지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른 화폐를 쓰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라는 거죠 정부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로서 뭔가 가치가 인식되고 뭐 가상화폐가 많이 성공하기 시작하면은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를 독점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 독점은 아니죠 그냥 조금씩 뭐 가이드를 하는 정도죠 지금 뭐 너무 과열되면은 조금 제재를 가하고 세금을 매기고 이런 수준이지만 정말 가상화폐들이 이 시장에서 뭔가 주도적 지위를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부가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가상화폐에 대한 뷰가 짐 로저스는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아 이건 정말 좋은 투자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짐 로저스에게는 버블의 징조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투기 그 이상도 그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가상화폐에 대한 버블이 너무 낀 상태고 그냥 가상화폐는 아무런 뭔가 가치는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짐 로저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보죠 비트코인 가치가 대체 뭐냐 라고 물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알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집에 은잔이 있을 경우에 이 은잔의 가치는 혹은 유리잔이라도 유리잔의 가치는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죠 이걸 뭐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맥주를 한 잔 따라 마실 수도 있겠죠 가치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막연한 뭔가 투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블은 언젠가 꺼질 것이다 라는 게 짐 로저스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관광 산업 일본의 관광 산업 각국 정부의 향후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문제는 언젠가 진정될 것이다 그때 치안이 좋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일본은 승자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일본을 무척 좋아한다 개인적으로는 세계 제일이라고도 생각되는 식문안을 가진 일본을 방문하고 집화하는 외국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일본 음식을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장어를 무척 좋아한다 한번 먹으면 포로가 되는 외국인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역사가 있는 신사와 절이나 거리 풍부한 자연 등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2021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그 뒤에도 일본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관광 산업은 일본에서 장기적인 추세로 성장을 전망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관광 산업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광 자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더 좋은가 봐요 저는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일본의 되게 오래된 신사라든지 맛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깔끔하게 잘 나오나 봐요 언젠가 저도 한번 일본 가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치안이 좋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일본 이 일본은 언젠가 승자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언급하지 않아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장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본에서의 장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장어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장어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문화를 가진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장어를 먹으면 굉장히 포로가 되는 굉장히 이걸 빠져버릴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뭐 진짜 볼거리가 많고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2021년에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무관중으로 뭐 하게 될 것 같죠 그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올림픽 개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관광산업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일본을 방문하고 싶어하고 일본을 방문한 방문할 뭐 이런 외국인 숫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관광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서의 환경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이나 비즈니스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중국의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재개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인도를 엄중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의식도 이전보다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나는 예전부터 중국의 물관련 회사 등 환경오염대책 그 자체를 가능성이 큰 비즈니스로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 초크에 따라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비즈니스로서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비즈니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었죠 뭐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운행연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하늘이 깨끗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경제가 재개될 경우에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인도를 엄중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산업이 코로나 19 이후로 조금 이제 발전할 수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19로 정말 우리가 뭐 정말 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정말 자연이 깨끗해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거기다가 중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중국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도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의 환경 자체가 이 환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 로저스는 중국의 물 관련 회사 아니면 뭐 환경오염 대책 그 자체를 굉장히 가능성이 큰 비즈니스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초코에 따라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강해질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좀 기억 이런 데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인생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약간 인생 교훈 같은 뭔가 이런 글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국가가 파산하더라도 코로나 기승을 부리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뭐 우리가 대한민국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망할지 몰라도 저는 계속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살아가셔야 되죠 뭐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우리가 다 목숨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것을 완수하는 삶 주위에서 뭔가 비웃어도 좋고 야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 너가 그거 할 수 있다 생각해 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시대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그것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할수록 인생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너가 그걸 할 수 있어 무시하고 있다면 오기로라도 그것을 이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럴수록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 로더스의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제와 오늘 해가지고 이제 책을 다 살펴봤고 짐 로더스의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주 좋은 투자처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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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